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델리 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오늘은 좀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시 우리 시청자님들의 주식 수익률도 무럭무럭 자라기를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정말 좀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좀 기분 좋은 한 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의 히든카드였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인프라 중에서도 특히 전기차와 그리고 인프라 건설 그 다음에 IT 쪽에 투자를 적절하겠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전세계적으로 보이는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명 그 부분은 뉴딜 정책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후속에 대한 이슈가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남아 있고요.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고민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가지고 지금 그 이번 주 금요일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이다 보니까 미국 중위 시장과 함께 월요일날은 또 바로 미터 없이 시장이 시작된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과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라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전화와 문자 그 다음에 참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3번 문자는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요소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장이 혼란스러운 만큼 어떻게 보면 내 종목이 앞으로도 잘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내 종목이 조금은 소외될 수 있는 종목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잘 가는 것 같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시장이 상승을 하고 나서 또다시 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기준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해서 샵 3772 종목명을 보내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또 함께 하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을 또 참여하시는 방법과 또 함께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면 이번 주의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들어가기 전에 또 함께 소통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가 있죠. QR코드를 딱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1호 황금유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세자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매주 일요일 저녁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이델리메위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도 소통하는 방식과 또 함께하는 방식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마감했는지 먼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 주 내내 외국인 순매수가 좀 잘 지켰습니다. 자 4월 2일날도 한 5천6백억 정도 4월 1일날도 5천억 정도에서 한 목요일 금요일 1조 정도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코스피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3월 31일 3월 29일 모두 다 좀 순매수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딱 가운데 수요일만 좀 양매도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바이든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을 좀 보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콜옵션에 대한 순매수도 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지금 외국인 콜옵션이 연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참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푸드옵션도 같이 매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오락가락하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가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자체가 박스권에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3,15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눌리면 매수, 그 다음에 돌파면 수익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주가지수 박스권을 보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 박스권은 3,025.39부터 3,121.58포인트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은 박스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흐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은 어쨌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 고점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고점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지금 잠시 뚫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다음 주에 유지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식도 지금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보다 화랑장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주간 특징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있으면 여태까지 가상화폐가 과연 되겠어? 잘 되겠어? 이런 이슈였다가 지금은 잘 될 것 같은 데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또 상한가를 연일 가면서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종목 보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한 주간 상승률이 100%입니다. 100.64%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연일 좀 상한가를 가면서 두나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분을 갖고 있는 대성창트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흐름이 될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대성창트 같은 경우도 한 주간 상승 흐름이 45%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차 이슈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나 코스코케미칼,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 같죠. 제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많이 두려워하실 때 제가 그랬죠. SK이노베이션 많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SK이노베이션 이번 주에 목요일자 10% 이상, 14%까지도 상승을 했었어요. 10% 이상 종가 마감을 하면서 역시 나도 빅3다 이렇게 딱 모습을 보이죠. 나는 아직 빅3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빅3, 넘버1, 엘즈워크, 넘버2, 삼성, SDI, 넘버3,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넘버3 종목 있죠. 그다음에 정치테마주가 이제 1년 안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치테마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KNN 움직였어요. KNN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 써니전자, 깨끗한 나라 모두 다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또 정치테마주들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하주 동안 정치테마주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깨끗한 나라 60%에 이번 주에도 한 30% 상승하면서 또 기염을 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0%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장세에서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 이제 각계전투잖아요, 그렇죠? 전체 전투가 아니라 각계전투이기 때문에 내 종목도 각계전투에서 우승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전투를 계속해서 가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참여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77-0263번 문자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특히 종목면 매수과 비중 3요소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화 상담이라든지 문자를 받아보실 때 종목들 함께 좀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속 시원하게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전화 문자 모두 다 지금 진저러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문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시장에 대해서 특히 트렌드 종목,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기법과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주봉, 월봉을 바라보는 관점, 시장에서 이 종목이 얼만큼 갔는지에 대한 관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니드 종목이 좀 올라왔네요. 슈니드 최근에 좀 많이 갔죠? 9,300원 비중 15%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는 슈니드가 좀 덜 갔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키 맞추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사업 본분에서는 이제 전술통신이라든지 방산산업 쪽 관련된 종목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꾸준히 실적이 나고 있는데 종목이 안 가다 보니까 이거 키 맞추기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서 키 맞추기가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실총이 1,215억 정도 되고 매수당가 9,300원인데 조금 높게 사셨네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농타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오늘은 제가 주봉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 이제 막 고개를 들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원래는 9,700원, 600원에서 매도하셔야 될 자리예요. 주봉 보시게 되면 딱딱딱 차트 만들면서 윗골이 만들고 슈팅 썬 거죠. 3월 21일부터 올리고 그다음에 2주 정도 올려놓고서 지금 물량 소화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터너라운드에서 1만 3천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물수 없이 한 1만 3천원까지는 갈 수 있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지금 에너지가 이중 에너지가 같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준비가 다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 방산 관련된 섹터, 특히 코스피 종목이잖아요. 거래소 종목이다 보니까 좀 부담없이 잘 갈 수 있는 섹터다. 목표가 1만 3천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6천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요즘에 이제 IT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모텍 3만 9천 5백원 또 문의주셨네요. 비중 10%입니다. 더 사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손절해야 될지 한번 문의주세요. 이렇게 연락 주셨네요. 요즘에 이제 아모그린텍이라고 해서 자회사가 있는데 그래핀 관련된 종목은 OLED, QLED 이런 쪽에도 IT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아모텍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IT랑 조금 다른 게 안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5G 모멘텀으로도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작년도에 인프라가 너무 안 됐잖아요. 인프라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안 맞춰준 거죠. 실적이 안 맞춰주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흐지부지하는데 이제 이번 연도에는 좀 실적이 터너라운드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에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가 매수로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손절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매수당가 39,500원 다시 한번 터너라운드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느려요. 자 보시게 되면 아모그린텍이라는 점심 좀 눌러보겠습니다. 차라리 아모그린텍이 스피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종목의 탄력성이 좋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아모텍을 들고 가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매수당가가 39,500원이니까 매수당가 올라왔을 때 아직 지금 사이클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IT 사이클이 좋기 때문에 39,500원 본전 매도 전략을 좀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만 1,600원 제시드리겠는데 추가 매수는 아니고 지금 자리에서 있는 물량만 갖고 39,500원에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제가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종목 문자로 함께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화로 또 한번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지역이 어디세요? 저는 개봉동에 샀는데요. 아 개봉동에 사세요. 그 비가 좀 추적추적 오죠?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아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마음도 그래서 더 우울해요. 우울하다는 표현을 드리니까 종목도 조금 우울하신 것 같은데 혹시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제넥신인데요. 아 제넥신. 네 14만 2천에 35%인데요. 네 네. 작년 12월에 샀는데 한 번도 오르지도 안 하고 지금은 안전이 또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아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플 수 있는 건데 제넥신 뭐 들어가기는 특별한 이유는 있으세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백신의 보조도 받고 또 시청도 그렇게 낮은 가격도 아니고 식중도 높고 그래서 샀는데 네. 파는과 동시에 내려가지고요. 지금에 와서 또 손절을 살려보니까 너무 손해를 많이 보니까 단일에도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참 가슴이 아프죠. 이렇게 주가가 안 가게 되면. 그리고 시형님 매수단가랑 비중 다시 한 번만 죄송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14만 2천원에 35%요. 14만 2천원에 비중 35%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본 거는 그 자리가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는 원래 코로나 치료 백신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지만 빈혈치료 요즘에 이슈가 좀 많아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호재가 또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항암학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제약바이오에 좀 있으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불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잘 파냐 싸움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항암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학회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넥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더 이상 빠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제 질질질질 차트 만들고 있는데 14만 2천 원을 다시 한 번 여쭤본 건 뭐냐면 지금 딱 거기가 저항이에요. 저항. 그러니까 들고 있는데 본전에서 매도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저는 본전 아니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오면 좀 손절을 하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제약주들은 호재만 뜨면 팍 치켜 올렸는데 이 제약주는 호재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도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좀 잘 파실 거라고 생각하셨을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럼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이에요. 네. 근데 제약보여은 공매도에 되게 치약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오면 12만 4천 원 있죠. 12만 4천 원. 네. 12만 4천 원의 반을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14만 2천 원의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갈게요. 아 근데 지금 이게요. 네. 5월 달에 공매도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빠진 주식이라면 공매도에도 별 지장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치요?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4만 4백 원에서 그죠? 지금 9만 원에서 2배밖에 안 되니까 큰 하락은 없는데 상승 요인을 누를 역할은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올라가면 누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낮춰서 목표를 드리는 거고요. 12만 4천 원 그래서 14만 2천 원 제시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14만 2천 원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욕심을 안 피우고요. 어느 정도 손실은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다른 주식을 갈아타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12만 4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항암학회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좀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9만 원은 안 깨는 게 좋습니다. 12만 4천 원의 매도 의견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자 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동일 건목 벨트.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11,600원에. 11,6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8%입니다. 아. 18%요? 네. 네. 18% 체크 드리고요. 동일 건목 벨트 들어가게 된 계기 어떻게 되십니까? 음. 김지현 쪽하고 대선 쪽하고 부산 시장 쪽 생각해가지고 들어간 건데. 근데 좀 주가가 안 가다 보니까 좀 지루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동일 고무 벨트는 이제 고무 벨트 만드는 업체입니다. 고무 벨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 이렇게 문 같은 데나 혹은 트렁크 열게 됐을 때 거기 고무 벨트 있잖아요. 고구 만드는 업체고 자동차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된다면 동호구 벨트도 당연히 실적은 향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9년도에도 영업이익이 144억이었는데 20년도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전체적인 시장 속에서도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4억 더 증가한 148억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고요. 지금 자본도 1999억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중에서도 대규모 카터필러라고 지금 다우즈스 30개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카터필러와도 지금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 올해도 도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제 아까 정치 테마주로서의 이슈도 있는데 현재 여기 대표로 있는 분이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 종목이 좀 탄력성이 좀 둔화된 부분들은 시장이 살짝 소외가 된 부분이지 절대로 뭐 펀더멘탈의 훼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는 지금 쓰리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쓰리 바닥을 만들고서 조용히 고개 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용히 고개 들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든지 수급 이탈이 없습니다. OBV 자금 이탈 보더라도 수급이 상승할 때만 수급이 들어왔지 하락할 때 수급이 나간 적은 없기 때문에 힘이 모이면 충분히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저항적인 구간에서 이 종목은 안전한 종목 중에 베스트 5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는데 13,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은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으로 8,000원 제시드리겠는데 워낙 실적적인 부분들까지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 계속해서 사상 최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고점이었던 1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거래소 종목입니다. 참고로 코스피 종목인데 코스피 200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낙수효과라고 그러죠. 코스피 200에 어떠한 공매도가 나왔을 때 오히려 투자, 대안처로서 또 두월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무난하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영업이 또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자동차라는 전방위 사업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13,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성공추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섹터를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또 함께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녹십자.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38만 원에 30%요. 38만 원에 30%. 녹십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그쪽에서 많이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반등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가슴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문의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녹십자가 사실은 더 잘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답답하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사실은 가치평가로 보더라도 10조는 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 한 사이클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상승 사이클이. 그러니까 녹십자가 좀 얄미운 게 뭐냐 하면 느려요, 다른 종목보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얄미움을 갖고 있고 다만 펀더멘탈적으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전염병들 나왔을 때는 두가가 지속적으로 좀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가 굉장히 두려운데 지금 또 하나의 질병 이슈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기 항상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남극 빙하라든지 빙하에서 녹아내리면서 고대 질병 이슈가 좀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들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두각 받으면 또다시 두각을 받으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추세가 조금 꺾여 내려왔어요.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봤을 때는 제가 바라봤을 때는 38만 원까지 다시 올 것 같아요. 38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38만 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쭉 보니까 지금 시총이 4조거든요. 그러면 5조면 한 20% 정도면 5조예요. 그런데 5조를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그러면 지금 40만 원 때문에 이 종목을 기다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38만 원의 종목 정리하시고요. 다른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8만 원의 종목 교체 의견들이고 30만 원 이타시는 손절인데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종목 자체가 안전하니까. 38만 원에 매도하셔서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이 유아다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타기는 안 해도 될까요? 이 종목은 물타기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엉덩이가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차라리 이 종목은 38만 원에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자금을 활용하실 것 좀 더 유의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네. 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종목은 좋은데 계속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계시 쓰신 종목명 매수값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고려아연이요. 네. 41만 6,500원. 41만 6,500원. 15%. 15%. 고려아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고려아연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저기 뭐 비틀금속 분야라서 코로나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산업이 활성화되면은 소재 분야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네. 네, 근데 2월 중순쯤 샀는데 중간에 갑자기 은값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잠깐 삐죽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향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하고 그저께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중에도 전혀 미동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보유를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손절이라도 해야 될 건지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그, 참 고려아연은 종목이 참 좋은데 안 가요, 그죠? 엄청, 네, 네, 그렇네. 참 좋은 종목인데 이게 말로 못할 정도로 좋은 종목인데 안 가니까 개인 투자 분들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죠. 코로나 이후에 산업, 특히 이제 인프라 투자 때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참 안타까운 게 27만 6,500원이 최저점인데 두 배도 못 갔어요. 다른 종목도 3, 4배씩 가는 동안. 근데 제가 볼 때는 고려아연은 언제나 대한민국에서는 좀 많이 좋고 특히 아연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곳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건강적으로도 쓰이고 있고 산업재로도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재로도 쓰이고 있는데 지금 27만 6,500원의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40만 원이면 아직도 저평가는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총이 한 7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고려아연은 한 9조에서 10조 사이 가더라도 전혀 높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지금도 8천억 단위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저평가 받는다 하더라도 10% 잡아놓으면 한 8조에서 9조 되잖아요. 그러면 8, 9조라고 봤을 경우에 지금 한 20%에 30%라고 하면 제 적정 주가가 한 45만 원은 무난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45만 원. 그러면 근데 45만 원에서 이게 부담이 느끼는 게 꼭 45만 원만 가면 주봉 잠시 보아드리겠습니다. 꼭 이 자리가 문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2019년대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2016년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45만 원만 되면 다들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인가봐요. 그래서 이게 45만 원이 되면 저는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이기 때문에 실적은 아마 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자리만 내면 부담감 때문에 내려오니까요. 매도가는 45만 원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을 좀 체크해드리면 한 38만 원 체크해드리겠는데 걱정할 종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지금 들고 계셨다가 45만 원에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45만 원은 그럼 전략 매도를 해요? 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려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 종목이잖아요. 5월 달에 아마 공매도 좀 불게 되면 고려하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오히려 나중에 40만 원 밑에 싸게 사놓고 또 45만 원에 갖다 팔고. 이건 이거 가능할 것 같으니까 45만 원의 매도가를 정해놓고요. 얼마나 싸게 사는 게임이냐가 이 종목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특히 5월 중순쯤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45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번 정도는 탄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외국인들이 최근에 또 수매수 포지션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과 함께 어차피 10% 정도 구간이잖아요. 45만 원이면. 그 정도 구간에서 한 번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 혹은 나중에 이거는 35만 원 밑에서 하면 최고잖아요. 35만 원에서 45만 원 매도. 이렇게 해서 박스껏 매매하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네. 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종목마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격을 잘 활용하는 것도 주식 투자에서는 중요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부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신성 E&G예요. 신성 E&G고요. 그 매수당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3,420원에 20%요. 3,420원에 비중 20% 맞으시죠? 네. 신성 E&G 들어가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태양광 안 달고 그런 이유 좀 이따 없이 나가서 조금 사봤어요. 신성 E&G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태양광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는데 특히 두나무 관련된 이슈도 조금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요. 신성 E&G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 투자 쪽 지분 이슈하면서 좀 나온 건데요. 조금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은요. 거래소 코스피 종목입니다. 신성 E&G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작년도에는 재작년도 대비 한 3배 정도. 2.7배 정도가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자본도 많이 좀 증가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시총이 벌써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총이 약 7천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200억 구간에서 시총 7천억이면 퍼가 35배 정도 됩니다. 그럼 이 35배에 대한 적정 평가로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총이 엔진은 지금은 약간 예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약바이오처럼 기대감으로 좀 호폭풍이 분 것 같기 때문에 이건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당가 3,42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3,460원까지는 다시 재반등 충분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46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2,880원 제시들이 있는데 안 간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수급 상황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가치평가로는 벌써 오버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목표가 3,460원 그리고 손절가 2,880원 드리는데 이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다음 시청자님들과 또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 문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종목들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문의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우수 AMS고요. 8,700원의 20%입니다. 8,700원의 우수 AMS 비중 20%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요즘에 조금 안타까우시겠어요. 요즘 최근에 빠져가지고요. 빠진 게 아니라 가지를 않네요. 수소차 이벤트가 모멘텀이 있어서 움직일 줄 알았더니 전혀 안 움직이네요. 아래로만 빠지고. 우수 AMS 같은 경우에 전기차 모멘텀도 있고 다양한 모멘텀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기대감이 많은 종목인데 그런데 요즘에 이제 또 쉬고 있죠. 빠진다라기보다는 좀 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작년에는 좀 아쉽지만 영업이 잘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자동차 테슬라 이슈랑 그다음에 조향 구동 부품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 잘 가면 간다. 이런 분위기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수 AMS는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현대차가 잘 감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째는 좀 안 갔어요. 그래서요. 이상해서 현대차 보고 매일 수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쵸. 근데 이제 좀 역동조화 현상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우수 AMS를 보니까 지금 신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신용이. 그러니까 신용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몽 두 개가 너무 세게 떨어졌거든요. 10월 29일 날 10월 30일 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시 심모오기 하는 것 같거든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계단 시카락이 나왔어요. 계단 시카락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9,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9,000원에 저항이 좀 많이 보여요. 물론 이게 긴 텀으로 보면 다시 터라운드가 나오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9,000원이면 한 번 정도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몇 숫자까지는 올까요? 너무 지루해서. 지루해서요, 그렇죠? 근데 9,000원까지는 한 번 올 것 같습니다. 9,000원 정도 올라오면요. 지금 자리에서 30%면 3,000억 시총 좀 안 되는 건데 자동차가 요즘에 우즈 제네시스 타고 나서 골프 선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안전했다라는 것 때문에 요즘에 자동차가 엄청 잘 팔린대요, 대한민국 자동차가.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 더 그런 두각과 함께 올라오게 되면 9,000원의 전략 매도하시고. 3월 달부터 해외 수출 매출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럼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하반기까지 가야 될까요? 지금 손절 라인 6,000원 제시 드릴 수는 있겠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자동차가 일단은 쇼티지 현상 때문에 좀 빠졌다가 국내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재평가 받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올라올 때 꼭 파시면 좋을 것 같고 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정도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또 행보하다 보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결국은요, 주식은 기다리다 보면 좋은 종목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문자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지금 매수가 19만 6,000원, 40%인데 추가해서 매수단가를 낮춰야 할까요? 라고 문자가 오셨네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종목, 괜찮은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뭐 중고차 관련해서 딜적인 부분들, 이슈도 있었고. 자, 19만 6,000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자리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시총이 한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7조 정도 되거든요. 현대 모비스랑 글로비스는 항상 비교 대상이에요. 그런데 모비스가 현재 시총이 지금 한 30조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9조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럼 9조 오면은 지금 30% 오면 18만 원에 30%는 얼마죠? 5만 4천 원 더 더하면은 한 24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24만 원. 그러니까 23, 4만 원이 고점으로 딱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키 맞추기라는 게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22만 원까지는 좀 여유롭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정고점까지 간다. 그래서 목표가 22만 원 제시드리고요. 추가 매수하려면 저 같으면 16만 원 밑에서 매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모아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 16만 원 밑으로 사셔서 평균 낫을 확 낮추거나 아니면 그냥 들고 가시는 물량으로 가져가실 때는 22만 원까지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조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이죠. 와, 가상화폐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7천만 원 돌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텐베거 1조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1조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지금 8, 26, 20% 정도 여유는 있으니까 12,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12,000원 좀 제시드리고요. 손절라인은 9,000원 좀 제시드리겠는데 워낙 요즘에 가상화폐가 좋다 보니까 좀 참고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변호와 흐름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많은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또 중심 잡고 가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관심 종목 AS랑요. 그 다음에 또 관심 종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 SK이노베이션 드렸었잖아요. 그죠? SK이노베이션 갈 수 있다. 돈 워리. VIP. 제 말이 맞았죠? 그죠? SK이노베이션은 제가 16만 원 드렸는데 그리고 더 가길래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대장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3대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흐름 나쁘지 않다. 대신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지금 10초 22조인데 30초 땐 고민해보자고요. 30초부터는 살짝 고민할 구간이다라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A 네트워크 두 번째로 좀 말씀드렸는데 IA 네트워크도 제가 돈 워리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에너지 모이니까 올라가죠. 결국 이 흐름으로 본다면 시장에서 돈 워리. VIP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좀 같이 보셔야 될 종목 좀 체크 드리겠는데 넷게임즈라는 종목 좀 체크해 드릴게요. 올라갔네요. 자 넷게임즈는 넥스코리아가 최대 주주입니다. 모바일 게임 사업용인데 저는요. 대한민국의 엔터 열풍에서 게임 열풍으로 넘어왔다라고 봐요. 정말 대한민국의 그 미세한 기술력과 화질, 능력, 게임사들 다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모바일 게임 V4가 일본 시장에서 히트했습니다. 그리고 오버히트도 글로벌 시장 출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 영업이익이 대규모 확 더 전환했습니다. 매수당가는 13,500원 목표가 15,600원, 순종가 10,000원 보는데 지금 전체적인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매수가, 목표가 짧게 들이긴 했지만 게임이 대세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러니까 배달이 대세가 됐잖아요. 배달, 게임, 뭐예요? 언택트가 대세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놀이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만나서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 가상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라든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코오롱 인더는 저는 내려올수록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당이 너무 좋아요. 어쨌든 1분기 어닝 스프라이즈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잘 팔라요. 타이어 코팅 기술을 좀 갖고 있는데 신사업이 수소업이 수소차랑 전기차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있고요. 타이어 코드 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사업 수소전기차 부문 사업 확대 기대감과 함께 그 다음에 또 하나 타이어 코드 부분 실적 호조 기대감이 같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밑으로 사고 싶은데 배당이 천 원이에요. 배당이. 그러니까 5만 원 밑으로 산 배당률이 한 2%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당 메리트도 있다가 있고 목표가는 7만 원 좀 제시드리고 손주의가는 4만 9천 원 제시드리겠는데 시장 자체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